A.G.F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 음 2,300명이 줄 서 있었는데 줄이 터져서 난장판이 돼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이 엄청 많아서 2시간 동안 줄 서 있었다? 우와 아 그래 재밌어 보인다 애니메이션이 같이 나오니까 더 재밌어 보인다 게임만 있어 게임 저거보다 일단 볼거리가 더 풍성하니까 여기도 사람 많았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봐 레드스테이지 공간인데 한국 성우님 일본 성우님도 오시고 뭐하는 공간이에요 새벽에 줄 서 있던 2,300명 다 이거 들어가려고 줄 서 있었던 오 콜라보 카페 오 여기는 버추얼 아니신가? 아 근데 요즘 애니는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다 근데 오 카페 8,000원 오 오 빨리 무슨 먹으면 안 될 것처럼 생겼어 아니 무슨 그거 같이 생겼다 저기 그 있잖아요 바디워시 같이 생기지 않았나 통 케이스가 먹으면 안 될 것처럼 생겼어 이건가 보다 이거 보트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료수 안 갔다 먹는 거 맞긴 맞죠? 위에가 네모라 마지막 한 방울이 안 나온다구요? 아 여기가 아 그런데 여기 여기 요리조리 잘 돌려서 먹어야겠네 약간 조그맨 보이는데 몇 미리 정도 되는 거지? 엄청 큰 루피 우와 원피스 이건 뭐지? 카드? 에? 아 유희왕 배틀 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카드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야 이게 심판이 없으면은 이거 아 이게 아 되는 거구나 이게 우와 이건 뭐야 오 어 이거 원성 머리띠인데? 아 못 들어간 사람들을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 있고 우마 모습에 아직까지 좀 인기가 있나요? 처음에 출시했을 때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유튜브 보니까 좀 말이 많던데 그 무슨 보상 문제 때문에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요새는 해결이 됐나요? 아 지금은 안정적?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헐풍담 무한열차 다음에 나오는 건가봐요 아닌데? 게임존인데? 뭘 무슨 게임 모바일 게임인가? 닌텐도 귀멸의 칼날 재밌게 봤죠 제니츠 개성있게 잘 만든 거 같아 캐릭터들을 아 랭고쿠 맞아 랭고쿠 아 그 극장만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슬펐어 난 되게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눈도 되게 부리부리하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막 부리부리하고 해가지고 성격도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첫인상으로는? 근데 무한열차 편을 보고 심금을 막 울리는 이거는 뭐지? 건담인가? 피규어 전문회사인가 보다 베농? 아 이거 그거 저거 아닌가? 영화에서 나오는 오우야 팝팀 에픽 아 이거 캐릭터가 이거구나 팝팀 팝팀 에픽 나 이거 짤 많이 봤는데 아깝다 굿즈는 인터넷에서 살 수 있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을... 좀 남아가 있을 수도? 에버소우 뭐 뭐야 아 여기는 버추얼적이다 어? 잠깐만 여기 한글로 적혀있어 여기가 전문 저거였나 보다 그 약간 회사 그건가 보다 아니 그리고 어쩐지 퀄리티가 되게 높더라고 1대1 팬미팅 아 이거? 이거 이거? 아 난 이거 뭔가 했네 난 뭘 보고 있는가 했네 난 그냥 구경하는 건 줄 알았는데 팬미팅 아 이거 버추얼 팬미팅 저렇게 하는구나 진짜 찐 팬들이야 옷까지 맞춰 입었어 미쿠가 아직도 인기가 있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여기는 블루 스테이지 공연하는 곳 음 메인이다 누가 나와서 뭔가 공연하는 거 어? 이거 갓노즈 이거 나 이거 애니메이션은 못 봤는데 이게 소설이었나? 이건 못 봤는데 이 노래는 알아 아 이거 버터프라이 이거 알지 알지 잠깐만 이거 한번 보자 와 재밌었겠다 아 이게 디제이 와 와 재밌었겠다 이런 게 재밌지 이게 바로 현장감 모르겠습니까? 음 야 이거 콘서트 주객 야 부름 좋다 이거 와 야 이거 떼창 재밌다 떼창 아 이루 야 이거 갈만 하네 썬동작이니 이거 뭐야 중2병이라도 사랑해 하고 싶어? 썬동작이니 그러고? 야 이거 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구나 야 이거 어른들 이러고 시가 귀엽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재밌네 아 재밌다 재밌다 원신도 있었네 어 바바라 이쁘다 음 퀄리티 와 이거 좋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런 요런 단추 요런 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더 완성도 있어 보이는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약간 디테일이 좀 저기 살짝 약간 비워보이네 약간 장신구가 조금 덜하죠 출시된 지 오래돼서 오 이것도 예쁘다 이거 뭐야 와 요런 거 요런 거 디테일 요런 거 꽃 덩굴 이렇게 줄기 머리 이렇게 장신 오 예쁘다 오 오 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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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원신 부스가 있긴 있었군요 아 아닌가 코스 코스 어분들만 계셨나 우와 카자 우와 추웠겠다 아유 아약하신분도 좋겠다 음 바바라 음 이거 들고 1시간 대중교통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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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해 괜찮아 당당하게 가면 돼요 그 대신에 그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있겠다 어 당신도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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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즘에는 덕질 하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좀 괜찮지 않나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워낙 워낙 좀 많이 알려줬으니까 아 그것도 아닌가 나 잘 모르겠네 아이고 상세한 이거 리포터 감사합니다 와 내가 갔다 온 것 같다 이 현장감 동영상 미쳤다 진짜 너무 좋다 아 좋다 좋다 저는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가보고 싶었어 막 석호, 북호 막 이러잖아요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지 야구장에 가고 축구장에 가는 이유가 그런 현장감인데 이렇게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거는 정말 좋다 기획을 잘했네